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첨예한 그런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마침내 검찰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수사라는 것이 채용비리에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수사가 시작되니까 생각이 좀 깊은 분들은 선거부정문제 부정선거문제까지 검찰수사의 범위가 미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선을 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로서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가지고 딱 잘라서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판단이나 정보나 지식을 종합하게 되면 부패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이 검찰수사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지만 부패범죄 이게 주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옳지 않은 일이지만 자녀를 채용하든지 동생을 채용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옳지 않지만 그와 같은 채용비리는 선거범죄에 비하하게 되면 비하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경미한 사안인데 조선일보 같은 그런 논조도 일면 톱 기사를 다루면서 분명히 국한합니다. 부패범죄에 대해서 선관위가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됐다. 부패범죄로 검찰 수사를 받을 듯. 조선일보 일면 톱 온라인판 기사에서 부패범죄로 이 부분이 상당히 눈길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언론들도 그냥 이 한계를 절대로 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부패범죄 채용비리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 사기 문제거든요.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절대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거죠. 중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참 희한하고 기이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을 검찰을 고발했는데 이 사안도 채용비리에 대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거부는 맹백한 불법행위이고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혁신적인 그런 범죄행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와 같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소위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지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요 며칠 사이의 기사를 보면 저는 민심의 흐름을 읽기 위해 가지고 댓글을 남기신 시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관심 있게 읽는 편인데 기대감이 참 많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감사원 감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 선인 모두 다 채용비리에 국한되어 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국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거나 제항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야 의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여기 K님이 이 기사를 읽으시고 국명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한 후에 검찰이 수사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부정으로 당선된 자가 임기를 채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4.15 총선은 부정이 아니면 그런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했지만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 감사원 감사를 철저히 하여 문제를 조기에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선거 문제, 공직선거 문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는 2020년도 4.15 총선 문제만 국한에서는 전무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을 포함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5번의 공직선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2번의 공직선거를 전체를 아울러서 봐야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그런 상태와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케인님도 의식이 있는 분 같은데 4.15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거죠. 좌파들이 장악했던 선관위 상황에서 대선을 치렀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운좋게 당선이 됐습니다. 운좋게 당선된 데 기여한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기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절대 움직이지 않는 국민의 힘에 민간위원들이 무슨 공명안심 선거위원회인가 만들어 가지고 국힘당을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는데 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 받아들인 것이 뭔가 하니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 가운데 사전투표를 먼저 까는 걸로 그게 민간위원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가능했던 거죠. 사전투표를 먼저 깎기 때문에 새벽에 더 많은 표를 쑤셔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그 사람들이 놓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사자성으로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잡은 거죠. 상대방의 실수에 갖다 당선이 된 겁니다.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이기 때문인가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을 차지한 이유와 윤석열 정권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폭망한 미스테리가 감사원의 감사로 밝혀질 게 두려워서 좌파 선거관리비원회 위원들이 목숨 걸고 감사를 저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선거를 다 조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투표일에 가서 누구를 찍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준석과 하태경이 하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신뢰를 둘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득실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기호라는 사람이 이름 철원군의 나이가 꽤 들고 그다음에 육사 출신인가 하고 사성장군인가 삼성중간이지만 사무총장을 맡고 있을 때 부정선거 여러분들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 앞에는 그냥 국가의 앞날이고 자식들의 미래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방송을 하는 공병호라는 사람은 정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사심 없이 방송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심 없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은 거짓말을 해야 될 강력한 동기가 있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 잘 보이게 되면 본인을 좀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 물리대를 나오는 학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해운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부산의 여러분들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 다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기호도 마찬가지고 유경준이 윤희숙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박사라든 코넬에 대해서 박사라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손발을 다 드니까. 그러나 저는 정치의 일체 그냥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로 강서구청장을 물러난 김태우 후보. 김태우 후보의 2022년도 11일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다 나옵니다. 왜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실물 위조투표지를 그냥 투입했으면 제가 직접 가서 투표함을 다 까야 되니까 제가 뭐 알 길이 없습니다. 위조투표지를 얼마나 투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득표수라는 숫자를 조작한 거죠. 득표수라는 숫자를 조작해보니까 이렇게 좌우값이 똑같은 조작하면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태우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48,165표 가운데 15%를 훔친 겁니다. 그게 7,225표죠. 훔친 표를 그대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현한테 더해준 겁니다. 그래 플러스 7,225표인 겁니다. 이게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득표수 정감 김성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행한 득표수 정감 사전투표 총조작규모가 14,450표를 조작한 겁니다. 언제?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 그 선거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명실상부한 책임자는 기본적으로 노태학이고 대법관이고 한양대법대를 나오고 1961년생이고 지금 중앙선거관리내위원장입니다.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사람. 실무책임자는 누굽니까? 총책임자는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했던 1963년 전남 광주 광역시 출신의 전남대학교 사학과를 온 박찬진이 실무책임을 진 겁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들 노태학과 박찬진이 만든 공동작품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이런 부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선간위 발표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거죠. 선간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여기 노란색이 있네요. 김태우 후보가 2350표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선간위가 뻔뻔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선간위가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조작된 득표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김성현이 공짜로 먹어치운 걸 다 빼앗고 김태우가 억울하게 빼앗긴 걸 다 되찾아주고 내면 하단에 오는 진짜 득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득표수를 보면 김태우가 16,79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비위원회가 김태우가 16,799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몇 표 차이로 이긴 걸로 축소했습니까? 2,350표 차이로 이긴 걸로 여러분들 축소 발표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4월에 끝난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이런 선거 도덕질을 누가 했느냐 선거관리비위원회가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총책임자가 누구냐 노태학이 하고 이런 박찬진이가 최고 책임자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하더라도 꼼짝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조작해 놓으니까 무슨 전산장비를 숨기고 다 포매팅을 다시 하고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도 숫자 조작한 것은 지금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이런 짓들을 한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제 수사가 가야 되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나 그동안 걸어온 길이나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 여기까지 손을 댈 가능성은 없다라고 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죠. 이건 국가가 여러분들 죽고 사는 문제고 백성들이 노예가 되느냐 자유민으로 살 수 있냐와 관련된 그런 사안인 겁니다. 이거는 뭐 협상하고 무슨 뭐 고뇌하고 할 그런 주제가 아닌 거죠. 이런 짓들을 모든 데 다 한 겁니다. 서울의 모든 구청장 선거 부산의 모든 구청장 선거 전국의 시장군수 구청장 선거에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문제를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공 박사님 그러면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합니까? 앞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지만 또 세상은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도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수사하고 수사하지 않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냐 문제고 백성들이 앞으로 노예 상태에 사느냐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거를 국힘당 국회의원들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정부의 고관대작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저와 많이 다른 거죠. 자 여러분 아무튼 뭐 부정선거를 했냐마냐 이런 문제는 이제 뭐 이렇게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나온 도덕놈들 시리즈에 다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5월 30일에 선을 보인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오거는 노태학과 박찬진이 지휘한 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박찬진 선관위가 어떤 식으로 지방선거를 조작했는가 이 부분을 낱낱이 여러분들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거를 구하고 나라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이 책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아이들 세대가 선관위를 상전으로 모시고 종놈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똑바로 박힌 아버지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를 뭐죠 북조선인민공화국이름인민위원회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상전으로 모시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사권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